아, 어제 만났던 사람이에요. 아, 아침 대바람부터 무슨 일이에요. 미안해요. 너무 일찍 걸었나요? 용건만 간단히 하세요. 아,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. 저기, 주말에 꼭 올라와야 돼요. 아, 근데 저 쉬면 일단 깔아야 되는데. 걱정 말아요. 그건 다 보상해 줄게요. 그럼 문제 없어요. 그럼 우리 주말에 봐요. 네. 네. 왜? 뭐 문제 있어? 난 도무지 우리 유라 같지가 않아. 우리 유라가 어떻게 일어낼 수가 있어? 아니, 하고 말한 일들 중에 왜 하필이면 다방... 유라로 확인된 거 아니잖아. 진짜 유라로 확인되면 나 당장 거기서 데리고 나올 거야. 차별아 기다리자. 주말에 오잖아. 주말에 온다고? 어차피 아닐 테니까. do niños 확인하십시오. 바라요. 그러다 직원이 vert8D